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배울 거 잠깐 좀 점검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일단 챕터 1에 집합과 명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집합과 명제암 자 원래 예전 교육과정들에서는 이 집합과 명제 특히 집합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배워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도 조금 더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좀 배우는데 막 엄청 낯선 컨셉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집에 아 집은 아니고 이제 뭐 주변에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어느 누구나 집합 명제 좀 잘 했었거든요 자 그런 단원이기도 하고 자 이게 낯설긴 하지만 일단 크게 일단 어렵진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자유 집합하고 명제에서 배운 우리가 자 이제 약간 논리스러워요 자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게 일단 함수 단원 있어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러분 이제 1참 수 2참 수를 배웠지만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함수도 배우고 좀 뭔가 논리적으로 좀 정립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걸 종합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나 자 마지막 일단은 자 경우의 수란 단원 있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 하편을 쭉 볼 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원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뭔가 여러분 나중 가서 일 때 다른 과목들을 배울 거 아니야 수학 같은 경우도 자 거기서 많이 써먹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을 열고 자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일단 이제 좀 이해를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해 자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자로 이제 많이 공부해 보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느낌 딱 들 거야 처음 배울 때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경우는 이런 식이야 뭐 집합 가던 배우고 집에 갔어요 집에 딱 가면은 냉장고 열고 나서 밥 먹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자 내가 반복을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띠 1번 에서는 어 집합을 좀 배우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새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다채롭게 많이 해 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띠 1번 제목을 잠깐 보시면은 집합의 뜻과 표현이 이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요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띠 1번은 가볍게 우리가 약속들을 해나갈 건데 자 이거 자꾸 이제 이러면 안 돼 이제 팔참기고 앉아 가지고 내 머리는 돌이니까 깨보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되고 자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 자 잘 받아들이시고 아 이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구나 자 뭔가 수학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요 저 대학교 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 집합론 이라는 걸 좀 따로 배우거든요 이게 전공 필수과목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매우 어려웠어요 그 매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제 몰랐던 약속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근데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암기는 많이 안 많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